여기 누구 나온다고? 여기? 보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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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도 가고 보미야! 기다려! 여기 애들이 꽉꽉 들어찼네 주무라! 무섭랑 돌아갔다! 가자! 아유 호랑이 우리 가! 아빠 금방 가니까 응 너 탈 수 있어? 가! 가! 보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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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심히 가! 가! 문제도 조심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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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다 챙긴거지? 안 챙겼어 또 좀 이삿짐으로 오지? 이삿짐으로 오든 우리가 또 내가 한번 또 오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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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여기 지금 아비 교환이야 아아! 아아! 참나! 아아! 누구야? 흥민이 흥민이 어? 아아! 아아! 흥민아!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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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녕! 헤엑 헤엑! 어우 울리랭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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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헐이 어디다 해냈다 너무 sure 어휴, 감당이 잘했네. 뭐야 하는 짓이야, 이씨. 왜 저래? 누나 사랑 안 알아요? 인생이 엔지야, 인생이 엔지야, 아저씨. 엔지 났어. 인생이, 인생이 그냥. 우와, 깡니스키 마시는 거야, 지금? 어. 아, 디스 롬프. 이 자쯤 챙기기 완료. 힘들었다. 집에 갈걸. 아, 그러니까. 추억에 못 들어간 거 같아요. 자위부부의 약관초내기. 맞춰! 아, 났다. 오. 누나 왔다. 왔다. 아, 고생했어. 아침이 이렇게 좋아? 응. 식빵이 날 때였다. 잘 올라갑니다. 잘 쉬다 갑니다. 집에 가자. 와. 서울 생활 끝났다. 야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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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 새벽 1시. 서울의 마지막 밤. 빠이빠이. 굿바이 서울. 아휴. 그래. 발에다 줄게. 서울에 잠들어 있던 나의 소울. 마이소. 서울은 서울을 떠나. 부여로 가지. 그리고 부여의 의미를 부여. 나의 커다란 의미를 부여. 돈가스 먹고 체해서. 먹는 가스 활명수. 하지만 나는 장사의 명수. 그리고 우리 가게에 방문한 박명수. 박사 안 하면 안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안 그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있어라 서울이여. 구역에서 만나자. 뿅. 아휴 고맙습니다. 들어가간다. 기다려봐. 외국시다. 어.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카톡 보내. 주지. 도미야. 내려라. 도미야.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휴. 어머미 그랬어. 아휴. 어머미 어머미. 아휴. 어머미 신났어.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보고 싶었어. 며칠 안 갔다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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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아휴. 아휴. 보겠다. 야. 야. 아빠 삼십구. 아휴.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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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이. 에이. 흥민이 아빠 뭐 알아보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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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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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흥민아 이리와. 어휴. 이놈 봐. 와. 고망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든. 씻고 자자. 저 Ừ. 아휴. 보미야. 보미야. 아휴. 아휴.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휴. 방금 다 와라. 미모랑 키스했어. ㅋㅋㅋㅋ 정리가 다 됐어? 정리가 다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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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편안하게 오셨구나 내 편한 백이 여기 있었네 야이씨 백이 내놔 이거 좀 봐줘 가자 가자 먹자 배고 싶겠네 대왕에 삼겹살 맛있잖아 삼겹살 하고 갈비 먹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숯불은 먹으면 안 돼요 우와 배추 상추 지금치까지 또 먹으러 왔어 또 먹으러 왔어 이거 짜는 거 봐 음 오늘 밀밀김 먹어있어 음 정 이번 주 주말에 영하시고 시금치랑 더 줄까요? 시금치랑 더 줄까요? 시금치랑 더 줄까요? 시금치 조금만 더 줄까요? 애가 오늘 밭에 가서 뜯어갔고 왔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뭔가 요구하는 거 같아 고기를 더 먹어라 진짜 오 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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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주지영씨 생긴거는 도시나는데 제 입맛은 도시나 도시나 입맛은 완전 표정이야 네 이거 너무 불러주세요 이거 왜 점심을 먹어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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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실패 시금치 씌 Hudcy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민스 팬이에요. 야, 왜 이렇게 너무 있으면 뭐 먹었어? 저희가 지금 남은 일은요, 고객님? 나무로 사왔어. 어? 바람이 저거 좀 해, 잔해. 내가 어떻게 먹었어? 안 먹었대. 이제 미리 차를 바로 오는 거라. 뭐야, 그런 걸로 오라고 할 거야. 반갑습니다. 아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형 진짜 찐팬이요? 에휴 진짜요? 너무 멋진 눈에 영혼이 없어 진짜 형 진짜 찐팬이요? 여기는 다들 눈이 파시가 빨라 가시 파란 진짜 그날 뼈 때리셨어요? 담배만 펴고 일을 먼저 하려고 같이 미세요 이 조그만 거 사와서 물 같은 거 소고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지금 매출을 사왔어 그럼 직전이랑 한참이네요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이거예요? 집집에 오면서 와 지들먹을 닭만 사오고 쓰레기들 음 맛있어 제가 그런 건 최대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럼 그냥 왔고만 다 짜주고 뚜껑만 닫는거지? 한 마누만 한 마누만 그리고 거기에 원하시는 바구를 아예 배치를 하시는 게 제가 먼저 한 마누만 한 마누만 한 마누만 한 마누만 한 마누만 아이고 아이고 콩민이 진짜 많이 컸다 무겁지? 물건 으음 부러워 안 들었죠 털까지 내려온다 이제 털이 아 밟아 저렇게 컸어 뒤팔리 밟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